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복괄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싸우스가 아르헨티노 싸우스랑 어딨냐 트로페 오그 나투스 일상이랑 그리고 아르헨티노 싸우스 한말을 얻었어요 요건들을 잡아야 되는데요 바로 잡으러 가겠습니다 음 괜찮습니다 한내마저도 당연히 없어요 이런건 바로 내버려야죠 위험이 있는걸로 천원을 내버려야 돼요 그냥 씨를 말려버려야 되거든요 렉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좀 주의해주세요 저희도 얻었고 싸울멸림멸스랑 싸울멸림멸스랑 싸울멸려 마중과 싸울렛스 고파가 컴퓨터 3 거죽공기 아 차 일상 쪽에 있잖아 아아ㅣㅣㅣㅣㅣㅣㅣㅣ 유학생이 생기고 싶지 마 배터리 붙었어요. 신나게 했다면서요. 호텔을 다닐 수 있어요. 저희 딸기하네요. 넙찍 다닐 수 있어요. 혹은 저는 지금 가져가서 주세요. 연락가서 오셔서 제대로 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. 와아아아 아 미션 한번 해볼게요 고마워 진짜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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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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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편집로 일단 천재로 할게요. 딥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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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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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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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 하아 저도 미세서는 이리야 우리 다리에 이리야예요 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